당신의 영어가 세련되고 유창해지는 윤석환의 English Vocal Training 마지막 3단계 시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활용해서 1단계와 2단계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훈련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두 단계에서 훈련했던 내용들을 모두 합해서 적용해보는 아주 의미있는 마지막 3단계 시간입니다. 연음 제일 중요하죠. 적절하게 붙여 읽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퍼스 끊어 읽기는 영어답게 들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 한 호흡 단숨에 읽으면서 속도감을 느껴보고 영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강사와 문장 강사에 조금 오버하면서 역시 강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어 바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피치 고유한 음정을 더 씌우는 작업까지 실제 연설은 조금 속도가 빠르죠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이것을 문장 단위로 끊어서 가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함께 저하고 적용해보는 그런 훈련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보세요. 이 문장에서는 끊어 읽은 후에 연음 꼭 한 번 더 신경 써서 I want to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want you to commit to it. I want you to really work at it.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단호흡 한 호흡에 가는데 여기에는 끊어 읽기 퍼스 표시가 돼 있지만 any hard work까지 단숨에 단숨이라고 빨리 가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 빨리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니까 천천히 말하되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지켜보는 발음의 규칙들을 그래서 단숨에 읽는 것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단어 강세 successful 여기를 한 번 더 신경 써보면서 읽어볼까요? I know that sometimes you get the sense from TV that you can be rich and successful without any hard work that your ticket to success is through rapping or basketball or being a reality TV star 네 여기서는 대절이 크게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from TV that에 you can be rich 절이 따라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that your ticket to success is through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들도 제가 뭘 강조했죠? 이거는 한 호흡도 한 호흡인데 표현 네 표현 chances are it is likely that 기억하시죠? 네 가볼까요? chances are you're not gonna be any of those things you're not going to be you're not gonna be you're not gonna be you're not gonna be any of those things the truth is being successful is hard is hard 됐죠? 네 첫 번째 문단 잘 하셨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끊어 읽기 좀 신경 쓰시면서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발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 vocal training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조금 더 신경 쓰실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 따로 의미 따로를 가게 되면 시간이 배 이상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훈련을 할 때 의미를 아예 떼어 놓지 말고 자꾸 의미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분절되는 퍼즈가 있는 끊어 읽기 부분에 그런 분절되는 순서대로라도 말끔한 우리말 해석이 아니라 의미라도 그냥 순차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덧붙인다는 느낌으로 내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으니까 남한테 지금 설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서 의미를 이해하면서 하시면 더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점 챙겨 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텐데 네 여기도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는 한 호흡에 읽는 거 그 다음에 단어 강세 그리고 문장 강세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죠 som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in the world are the ones who've had the most failures some of 여기 연음 됐었죠 그쵸 그 다음에 have 역시 연음 되죠 failures 이 문장 한번 다시 한번 한 호흡을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짧지만 rejected 12 times published 네 문장 강세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고요 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얘기에서는 단어 강세 문장 강세 연음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was cut from his high school basketball team he lost hundreds of games and missed thousands of shots during his career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once said once said 그 다음에 뒤에 over and over 역시 연음 신경 쓰시면서 한번 읽어보죠 but he once said I have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and that's why I succeed 마무리 잘 됐고요 succeed의 2음절 액센트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은 문장 강세가 조금 돋보이죠 가볼까요 these people succeeded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you can't let your failures define you you have to let your failures teach you you have to let them show you what to do differently the next time 그렇죠 differently the next time 여기도 문장 강세, 단어 강세가 섞여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잘 따르고 계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되짚다가 이제 이 연습이 끝나면 이 훈련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귀로 들어오는 볼륨을 조금 키운 후에 똑같이 한번 흉내내 보는 마지막 단계 훈련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은 역시 뭐 문장 강세가 좀 돋보이는군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 단호흡으로 단숨에 이야기하는 것이 후반부에 있었고요 자 후반부로 이제 찾았습니다 단어 강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연음이 있고요 계속해서 또 한숨에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이어가야 될 그런 문장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읽어보시죠 네 여기서 일종의 포기하지 말라 아무리 struggling하고 아무리 discourage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스스로 포기하면 당신은 국가에 대한 포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도 뭐 연음 그 다음에 뭐 because when you've given up on yourself 네 여기서 이제 단호흡 자 마지막 문장 역시 끊어올리기 조심하시고 단어 강세 연음 다 신경 쓰시면서 잘 마무리해 보세요 I expect you to put your best effort into everything you do Don't let your family down or your country down Most of all don't let yourself down Make us all proud In local training 3단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모든 1, 2, 3단계 훈련을 거친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 해당 인물이 되어서 네 한번 연설을 해본다라는 기분으로 똑같이 말해보는 똑같이 흉내내보는 마지막 보호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실 텐데 이제는 강조되는 부분들 또 연음되는 부분들 끊어지는 부분들 한 호흡에 단숨에 읽어야 되는 부분들 뭐 피치 다 염두에 두면서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뭐요? 의미까지 한번 멋있게 해보세요 But whatever you resolve to do You won't love every subject that you study Not every homework assignment will seem completely relevant to your life right at this minute And you won't necessarily succeed at everything the first time you try That's okay That's okay Som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in the world are the ones who've had the most failures J.K. Rawlings These people succeeded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you can't let your failures define you You have to let your failures teach you You have to let them show you what to do differently the next time No one's born being good at all things You become good at things through hard work And even when you're struggling Even when you're discouraged And you feel like other people have given up on you Don't ever give up on yourself Because when you give up on yourself You give up on your country I expect you to put your best effort into everything you do Don't let your family down or your country down Most of all don't let yourself down Make us all proud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어가 좀 더 세련되게 느껴지고 좀 더 유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English Vocal Training이라는 검증된 학습법을 통해서 유명인의 연설을 활용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어는 아주 크게 발전을 할 것이고 미국인이 들어도 Wow! Your English is excellent! 라는 칭찬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Vocal Training, 소리내는 훈련 해보시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스피치코치 윤석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수준까지는